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심만성 목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사고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. 성경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9하 18절 말씀 있겠습니다.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상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.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순이라 칭할 자는 이상으로 말무미라 하셨으니 19절 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.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보금의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전에 만나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나고 큰 문제들을 만납니다. 그런데 이제 조금만 사고하면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다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좀 사고가 부족할 때에 그냥 한쪽에 생각이 치우쳐서 많은 분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 관한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에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세 22장에 아브라함을 보고 내 아들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내 아들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해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식을 주셨다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지만 자식이 생기지 않았을 때 다메세 엘리에셀을 다메세에게 엘리에셀이나 자기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했고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 했는데 그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하가를 취해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.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게 네 자녀가 아니라 내가 이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.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사라 89세 때 명년 이맘때에 네 자식이 있으랴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 약속대로 자식을 주셔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자기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질 때도 있었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자기는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.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자기 자식 준다 이래 자기의 자식에 관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이삭을 통하여 자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삭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또를 주시고 그리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. 그래서 이 이삭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평범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에 다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그 세계가 이 이삭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. 아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이 이삭을 준 건 이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 자식을 주었다 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구나 이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의 세계까지 옮겨졌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내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내 자손이나 생활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인데 아마 사람은 이런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하나님 이삭을 통해 준다고 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마 번제로 드려 그러겠어 하면서 안 드릴 수 있고 피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애하는구나 하면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번제로 드렸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지 말라고 하셨고 또 그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라도 나를 이제 독자라도 아끼지 않아서 나를 경애할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제 받아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칭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히브리스는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은 두 가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사고를 했더라고요. 분명히 하나님은 번제로 자식을 드리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 자순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없으면 하나의 말씀이 이게 버려지는 거잖아. 그러면 안 되지.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도 하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며 했다면 절대 이 이삭은 살아야 돼.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지? 생각은 안 거예요. 그러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셔야 되겠구나.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마음 속에 말씀을 가지고 사고를 하면서 이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능이 이 악속을 이루게 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이 악속을 지키겠다는 믿음이 들면서 아브라함 마음에서부터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.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모세를 이사라 백성애굽에 나올 때 율법을 하나님 주셨습니다. 이 율법은 식계명과 또 제사법도 말하는데 이 율법이 임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많은 사람이 저주 아래에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사라 백성애굽에 인도하지만 그 약속하는 사람에게 머무를 수 없어서 그들은 정말 율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라 백성에게 율법을 아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에레미야 31장 1시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키웠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. 율법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. 첫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내가 너희 나올 때 준 그 법안에는 너희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키웠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을 사람들이 줬는데 어겼습니다. 그러나 새 언약은 그래 네가 율법을 어겼어 죄를 지었어. 그러나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나는 키웠지 않아. 그러면 이 새 언약과 구약이 있는 율법과 싸움을 시키면 아무리 율법이 와서 우리가 어겼을 때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해도 새 언약은 그 구약 속에서 약속한 율법을 다 요구를 지켜주고 그 율법의 요구를 그냥 피하고 그 율법의 요구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어겼다 치더라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사해 주시고 대신 받으시고 사하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율법만 사람들 가지고 있으니까 정제를 당하고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무섭지만 이 새 언약을 율법하고 싸움을 시키고 사고를 하게 되면 어떤 율법의 저주가 찾아와도 예수님의 새 언약을 가지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야라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.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사로가 죽었습니다. 썩은 냄새가 납니다. 그런데 이걸 살릴 수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썩은 냄새가 나지만 가서 살렸습니다. 문등병자가 있습니다. 그러면 문등병자가 있는데 못 고치면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고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문등병에 걸렸든지 소경이든지 어떤 사람은 정말 죽었든지 또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했지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못 사면 문제가 되지만 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성경은 5만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게 있지만 24절에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합니다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게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있어서 그 구속으로 구속이란 말은 죄값을 속자는 갚고 구자는 구원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미 구속은 죄값을 갚고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씻어주므로 말미암아 죄삼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리도인들이 참 복을 받은 건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.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대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을 당하든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여러 가지 대적이나 모든 것들이 다가올지 나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. 이제 그리도인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. 어떤 죄를 범했을지 나도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셨고 또 거기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씻지 못한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육신의 모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육을 예수의 십자가에 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또 어떤 율법의 요구가 올지라도 그 요구를 예수님이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모든 병이나 문제나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죽음에 다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. 많은 분은 예수님을 민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그리도인의 축복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까지 그냥 어려움만 오면 그냥 그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. 남한 장군에게 어떤 계집아이가 포로로 잡혀갑니다. 그는 정말 남한 장군의 집에 잡혀가서 한편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사고를 하게 됩니다. 왜 내가 여기 왔을까 그러다가 그 주인 남한이 문둥병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. 또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낸 이유는 이 남한 장군 문둥병에 고치게 해서 보냈구나. 나를 정말 하나님 불행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남한 장군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. 이 사마리아의 정말 선지자에게 우리 주인을 소개시켜줘야 되겠다.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 계집아이는 주모에게 이야기했고 또 남한 장군의 마음을 또 일으키고 왕의 허락을 받고 남한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모든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니 조금만 사고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모든 문제를 같이 대인만 시키면 전부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 빠져버렸는데 그거는 예수님하고 같이 그걸 사고해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지 부딪히면 모든 걸 다 넘는다는 거죠. 오늘은 이상으로 그리스도니 사고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